도민준 씨. 그래, 천송이. 사랑해. 당신이 이별에서 산다고 하면 나도 이별에서 살고 싶고 당신이 다른 별로 간다고 하면 나도 따라가서 살고 싶을 만큼 사랑해. 당신이 금방이라도 사라져버릴 것 같아서 불안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한 게 있는 시간을 영원히 멈출 수만 있다면 내 영혼이라도 밝고 싶지만 이런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가끔은 당신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생각도 하지만 눈부신 햇살이 비쳐 그래도 시간을 되돌려도 난 당신을 다시 만날 거고 그렇게 툭닥거리면서 싸울 거고 당신한테 반했을 거고 시간은 흐르고 멈춰 응 사랑할 거야 너를 들여다보고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서 너의 모든 순간 그게 나의 삶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그대가 끝이야? 여자가 창피함을 무릅쓰고 얘기를 했으면 어느 정도 그럴듯한 답을 해줘 내 모든 순간 나였으면 수명